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이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인 절제, 그 절제는 성공의 미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암세포를 절제하고 위를 부분 절제하고 대장암을 절제하고 이러한 절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절제를 통하여 그 악성 환부, 이 암세포를 도려내고 또 그 악의 근원인 모든 영적인 그 기생충을 도려내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또 범죄로 물들은 모든 오염된 부분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탐색해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찝어내고 정화시키고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고 그 흑암의 권세는 쫓겨나가고 또한 육신과 영혼의 병든 부분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시도께서 행하신 사역이오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병도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에 매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제라는 게 무엇인가 이 절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기게 하는 성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뢰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래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절제만 있으면 이 절제의 덕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 나머지 앞에 있는 여덟 가지의 열매는 이미 맺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토록 이 절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절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를 제외한 여덟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덕목이에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모든 것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덕목이에요. 그러나 이 절제만큼은 내 삶 속에 나를 통제하는 그러한 유일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면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절제의 덕목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갖춰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과이다. 성령의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헬라오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앵크라테이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앵크라테이아 그것은 바로 지배하고 억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셀프 컨트롤 나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템프란스라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템프란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편향하고 편협하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 용어가 있는데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루터 번역에 보면 Ant-Hearsom-Kite 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은 적절하게 채워져 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절하게 만족할 만큼 채워져 있다. 이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 내 삶을 통제하는 통제가 내가 원해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절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되게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그 피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피로가 있는가 또 도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취미생활의 문제 또 나태하거나 또한 무절제한 삶에 대한 통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절제의 미덕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통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 자체는 통제하지 못하게끔 그 본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절제를 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라날수록 자기의 욕심대로 과잉욕국을 일으키고 많이 먹으려고 아니면 안 먹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이 모든 것이 무절제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또 내 가정이 또 한 나라가 이렇게 잘 질서 가운데에 통제되도록 하는 그러한 동목이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한 나라 이건 무절서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시키는 거예요. 더하지 않도록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공권력이요 바로 법에 따라서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절제의 역사예요. 우리가 여러가지 통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육체적인 그러한 본성 오늘의 성경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분명한 육체의 일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승배와 술수와 원숨이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또한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라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절제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러한 세 원수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상이요 둘째는 마학이요 셋째는 내 자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육체의 일을 통제하고 절제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절제를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날 자사로니카 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너희의 몸과 혼과 영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인적인 그런 몸과 혼과 영 여기에 대한 그 필요를 적절하게 절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 섰을 때 흠이 있는 삶이 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몸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필요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러한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는 거 마시는 게 만약에 없다면 마실 것을 일주일 동안 못 마시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먹지 못하고 뭐 40일 이상 가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과잉 탐식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만 말씀해도 너희가 탐식자이거든 내 목구멍에 칼을 둘째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이 탐식에 대한 절제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이 성공하기라고 쓴 일본의 미주노 남복구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절제 성공이란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식탐을 버리면 성공한다. 이러한 주제로 책을 썼는데 그가 일생을 통하여 어떻게 식탐을 절제함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TV 프로라든지 모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프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쾌감 이 즐거움을 자꾸 고치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탐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적인 욕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범죄를 유발하는 그러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자극과 이러한 부추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영상물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것이라 물론 성적인 욕구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생식 본능에 의한 것이요. 생식 본능이 없다면 성력이 없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인구가 조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주시고 그야말로 몸과 혼과 영이 전인적으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신 것이고 또 후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성적인 본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법안에서 주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성적인 욕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또한 가늠과 음행과 이러한 여러가지 성적인 범죄를 통하여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퀴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의 문제가 날마다 그냥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이해를 해야만 되고 인정을 해야만 되지 이것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그러한 축제에 기독교계에서 나와서 또 신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참담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심지어는 성찬예식까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모독을 거기다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동생아저도 사랑하는 거 몸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은가 몸과 같이 이러한 가증하고 참담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이 참담한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불이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동성애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그 일을 버리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회개하면 사랑하되 그 죄 자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용서 제안이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폐역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으로 범죄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음란 간음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살인이나 투기나 뭐 쟁투나 이런 것보다도 맨 먼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이러한 성적인 잘못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뭐냐 음행은 음행은 몸으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동시에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며 직접 몸으로 범죄하는 죄악은 바로 간음 죄요 동성애 죄요 성적인 범죄가 된다 왜냐 그것은 매우 밀접하게 우리의 몸을 성전삼아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모든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탐식에 대한 타락이에요 그로마인들은 그 소돔과 고무라뿐이나 로마인들 망하게 된 그 결과가 뭡니까 맨날 누워서 먹고 그냥 잔치하고 또 토아서 또 먹고 그저 성적으로 범죄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폼페이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의 사건들 그냥 갑자기 이 화산재가 그냥 덮치는 바람에 있는 그대로 행동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정말 성적인 범죄가 만연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아주 엄격하게 다스릴 수 밖에 없다 왜냐 그걸로 인하여서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해암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는 확실하게 경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이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결과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각국 대사들이 나와서 그걸 부추기고 교회에서 나와서 부추기고 가증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경성하여 회개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에 있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 맞습니다 물론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개했는가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개인적인 삶을 통제하시는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내 죄에 대한 통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말로만 지이사스 랍스 유 이러한 스티커들은 만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의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의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속에 뼈저리게 통감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속에서 이 절제의 미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이 미덕이 우리의 삶속에 열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 구원이 합당한 구원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늠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끼가 지금 바로 밑둥 위에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몸이 진심으로 절제하여 식탐으로부터 절제되고 성적인 욕구로부터 절제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존중하게 하는 그러한 욕구예요 성취에 대한 욕구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남보다 1등을 해야 되고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욕구 그러한 걸로 인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그러한 절제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욕심과 경쟁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남에게 호감을 주게 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선전하기에 피가 나요 피하리다 피가 나게 알린다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또 남을 디디고 이겨야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서 우리가 절제되어야 한다 또한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예요 남들보다도 더 부여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이러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또한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대중적인 그러한 욕구와 타협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사획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장사도 잘 되고 또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이것이 바로 패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에 초점을 맞추는 고함직한 먹음직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바로 마귀의 무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 절제가 상실이 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정치가 되면 사람이 그냥 변심이 되고 타협 하게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의 양심에서 벗어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차라리 정치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행하면서 남을 다스려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본인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지는 권력에 대한 욕구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그러한 욕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혼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납제하고 여러분에게 강압해서 세상적인 욕구와 인기에 대한 병합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게 하고 결국은 범죄케 하여 자기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는 여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낚시밥에 걸려든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까 외모에 대한 욕구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좀 만족하면 돼요 물론 남에게 혐오를 주는 상처가 있다든지 혐오를 주는 외모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고칠 수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남의 나를 어떻게 볼까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로 인하해서 한 번 수술해서 마음이 안 들면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나중에는 전혀 참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과거의 모습이 훨씬 나았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욕구는 바로 절제와 반대예요 바로 절제는 이러한 욕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이에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절제를 우리의 삶속에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속에 이루어져 우리의 욕구에 대한 바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첫째는 이 욕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것인가 마귀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영분별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아닌가 를 우리가 직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감정을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이 감정에 절제를 못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러한 것들 성격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요새 진상 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환자 중에서도 진상 환자가 있어요 손님 중에서도 진상 손님이 있다 이 진상 이란 말이 별로 좋지 않은 말이 됐어요 원래는 진상 이라는 것은 임금 님의 수라 상에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생선 이나 곡물 이나 뭐 이러한 물건들 생산한 물건들을 임금 임금 에게 올리는 것이 바로 진상 이에요 그런데 그 진상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관리들이 너무나 이것을 토색질 하고 그냥 횡령 하고 뺏어먹고 그냥 강압하고 강제하고 억지로 빼앗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진상 이란 말이 나쁜 용어로 변질되고 마는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남의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마땅히 이렇게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악담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것이 관찰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상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 인 것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적인 조절이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병적인 도벽 도덕질 하고 안고서는 폐기 지르면 절도 광 이 습관 이것도 병입니다 또 병적인 방화 방화 광 에요 불을 질러야 이게 속이 후련한 도망가는 또 병적으로 남의 타이어 빵구를 몰래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살았던 사람도 아침에 보면 타이어 빵구나 있어 그걸 줄줄이 빵구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광적인 거예요 병적인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그런 식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또한 강박정 성행위 그러한 일들이 참 말을 못할 정도의 그러한 강박적인 성행위 변태 바바리맨 뭐 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 하고 이러한 행위 이러한 것들이 이게 다 병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요 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중독 폭식장애 폭력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뒷무대 우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제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절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덕목이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즉흥적인 쾌감 즉흥적으로 필요한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행동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인생을 거칠게 완전히 인생을 망하게 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인 판단 순간적인 충동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충동을 패견하지 못해서 범죄하고 만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 마귀가 책임을 집니까 마귀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후회와 낙심과 좌절이 막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중에서도 감독 목회자의 대표적인 감독에 대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낙은혜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육신의 소역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역대로 하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살리로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소역을 내 삶속에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질 때 이 육신의 소역은 절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역만 있고 성령의 소역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육신의 소역에 강력한 불과 같은 그러한 충동질에 그만 따라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갈급한 갈급하여 성령의 소역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결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부단하게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육신의 소역을 이길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물은 상발되는 것이 마치 육신의 소역은 불처럼 충동질하는 그러나 성령의 소역은 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모든 목마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쓰나미처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므로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그 소역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 이거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소역이 나를 유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역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장소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요셉은 그냥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모함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함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았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육신의 소역이 일어나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저도 공부할 때 방에 TV가 있으니까 끄딱하면 TV 재미나는 뉴스나 프로그램 속에 그냥 공부하는 데 방해가 돼요 다다로기면 절제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아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 TV를 들고 나와서 폐기물 있는 곳에 그냥 확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져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절제 그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이러한 회방된 그러한 욕구 이런 것이 쫙 사라져버렸어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욕심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친구가 있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만약에 나를 자꾸 이상한 게임 중독으로 끌고 간다면 컴퓨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딴 데로 가든지 말이야 일단은 피해야 된다 이거 일단은 그래야 그 욕심으로 인한 범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일으키는 그 근원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참 때로는 무섭게 여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마귀 대적하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닌가 괜히 쓸데없이 건드리는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귀를 피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뭐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한 원수이기 때문에 마귀를 보고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이에요 점거해야 될 것이에요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의사가 말해요 환자를 진료할 때 이것은 약으로 치료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술하기가 무섭고 두렵고 힘드니까 아 환자분 이거 약으로 치료해봅시다 이건 수술해서 절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사람을 죽이는 의사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반드시 그 안에 영적 기생충이 있고 영적인 암이 도사리고 있다면 이것이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축사를 통하여 반드시 그것을 절제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쉽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께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말씀은 전하지만 축사의 역사는 행하질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가지 모양의 영적인 기생충들을 끄집어내야 찝어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신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 그러나 궁극적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사하면 해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축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못 박아야 돼요 육신의 정력을 못 박지 않고 귀신만 쫓아낸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친구들 일곱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과 내 자신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며 그러나 내 안에 마음의 기절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나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절제가 필요하다 이 절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성령의 마지막 열매예요 여러분 음식을 다 먹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디저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디저트가 나온다면 아 이제 내가 다 먹었구나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믿는 자는 이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오래참음에 그 열매가 다 맺혀졌다고 봐야 돼 그만큼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내 자신을 통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는 내 자신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그 절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절제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가해야 합니다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누구든지 크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지함이 없어요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토피성이에요 죄 있는 자가 다 예수께로 오면 우리 주님께서 반겨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십자가 아래서 통해하며 자복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절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오 모든 절제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 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을 받아야 되네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오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가할 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절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함과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일주의 여름으로 주관합니다